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선거관리를 하는 데인데 선관위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원들이 모두 다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과거에 박찬진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이제 장관급이고 선관위원들이 모두 장관급이니까 장관급이 10명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원장은 국무총리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급이 10명인 조직을 우리가 매겨 살리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 한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그렇게 아주 많이 내 가지고 선거를 관리하는 상설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선거를 관리하는 상설조직에 장관급이 모두 1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국가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는 이놈도 먹고 저놈도 먹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출산 고령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고정비 성격의 복지지출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비대한 조직을 관료조직을 갖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에 취하지 않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꽃감을 빼먹듯이 나랏돈을 빼먹는 그런 일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듯이 선관위가 이게 현금 업무 추진비를 줬네. 현금 업무 추진비를 주는 행정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내역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선관위 고위직에 대해서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는 억, 조 뭐 이런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위직에 5,660만 원 현금 업무비를 줬고 영수증이 안 남겼는데 이거를 받은 사람에는 또 선관위원장도 포함이 되고 선관위원들도 포함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나라 또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그런 한간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중앙선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고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법 시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마 2019년인데 지금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국가기관이니까 정해진 그런 규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는 정부 구매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목적이나 시간, 장소 이런 것을 정빙서류로 남기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가 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 9월 감사원 내 공개문에서 나온 거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죠. 2016년, 2018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에게 현금 지급된 업무 추진비는 총 5,660만 원이고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에게 10차례에 걸쳐서 각각 10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용돈을 세금으로 준 거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거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선거 범죄에 비하면 세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애교 정도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돈을 그냥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티비 매트릭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73.4%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 뉴스티스와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리터치 조사에는 응답자의 69.1%가 노태학이 물러나야 된다. 공병호 tv 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는 99% 정도가 노태학이 물러나야 된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의 행정안전위원회에 속한 이만희 간사를 비롯해 가지고 7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감사원 감사수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물러나고 선관위원들도 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필곤이라는 여당 몫으로 들어간 판사 출신의 그런 선관위원들이 노태학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 감사수용도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하는데 장관급 선관위원 9명이 저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는 것. 그거를 제가 접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은 9명 가운데 한둘 정도는 여당 몫으로 국민의힘 몫으로 들어간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재판에서도 소수 의견이 있는데 나는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양반들이 여당 몫으로 들어갔냐. 그거를 이제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이 선관위 상임위원 김필곤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 경찰대 1기 81학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선관위에 앉아서 거기에 앉아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당신은 서울대 법대 81학번 김필곤이부터 옷을 벗으란 얘기다. 그 자리가 장관 흉내나 내는 자리가 아니고 우파목소로 들어갔으면 목숨 걸고 우파목소리를 내야지 점잔빼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냥 묻어가려고 한 거지. 이번에도 이제 7일 날 이만희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하고 그런 행정안전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차 방문했을 때 그래도 9명 가운데 여당 몫인 김필곤이 네가 나가가지고 접대하는 것이 조금 사태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지 이게 서울법대 출신일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요 보직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김필곤 씨라는 사람이 8일 학번인데 저보다 약간 연배가 낮으니까 그래 동시대를 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지 사람들이 이 양반인 모양이네요.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씨가 물러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김필곤 씨를 장관급으로 아마 들어간 모양입니다. 9명 장관급의 인사가 왜 있어야 됩니까? 하기에 나라가 어려워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선관위원회 여러분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10명이 왜 있어야 됩니까? 너희들 왜 세금을 그렇게 쇠가빠지 내야 되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경력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니까 비서관도 있고 비서도 있고 기가 찬 거죠. 국회의원들도 무슨 밑에 비서관이 몇 명이나 왜 필요합니까? 그게 다 돈이잖아요. 2022년 5월 17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했네. 본인이야 출시해서 좋겠지만 이번 기회에 선관위원들도 다 없애야 됩니다. 무슨 장관급 인사를 여러분들 초등학교 반장선거나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표 여러분들 투표하면 집어넣고 까가지고 세는 건데 그걸 하는데 무슨 장관급 여러분 인사들이 10명이나 있어야 됩니까? 기가 찬 나라입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으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잘나갈 때야 그냥 묻어서 갈 수 있지만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되는 거죠. 판사 출신들이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기가 찬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그냥 뱃속같이 이렇게 다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특히 5월 30일에 손을 보인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작품 공직선거를 어떤 식으로 손을 뗐는지를 낱낱이 분석한 도둑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도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좀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를 좀 살리는데 힘을 좀 모읍시다. 선거를 뺏기면 문정권 5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세월이 10년 20년 정도 여러분들 계속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